여자가 좋아하는 멋진 남자의 조건을 알려줘 유행에 앞서가는 멋진 옷들과 화장을 보여줘 여자가 좋아하는 멋진 남자의 조건도 알려줘 잠깐 웃고 즐거울 지시껄렁한 이야기를 들려줘 때로는 진지하게 삶의 어둡고 어려운 얘기도 우후 또 한달이 지나간구나 걱정했던 일들은 지나고 우후 별가르지 않은 인생은 그런대로 살만하구나 농담은 아니지만 진담은 아닌 얘기 민담은 아니지만 중담은 아닌 우리